오늘은 스마트폰은 암이다 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할게 서서히 번지는 암 그 암의 성격하고 스마트폰이 매우 닮아있다 라는 뜻이기도 하지 어른들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과연 어린이나 아이들이 잘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근데 엄마가 돌 무렵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엄마는 학원 강사를 하면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또 입시학원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심해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어 그때부터 서서히 몸에 안 좋은 세포인 암세포가 생겨서 그게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커졌을 때 너 돌 무렵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수술하고 항암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엄마 몸에 암세포가 서서히 진행되어서 그것이 퍼질 때까지도 그리고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이렇게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엄마는 사실 알지 못했거든 근데 이 암세포의 성격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과정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렇게 비유를 들어본 거야 스마트폰의 영향도 서서히 진행되어서 잘 모르고 우리가 그냥 습관에 젖어 들어가거든 하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아이들은 머릿속에 작은 점들이 생기는 거 보이지 일단 부모와 대화가 줄어들고 또 노력을 요하는 학습에 흥미를 잃게 돼 어른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과정들이 공부하는 과정도 또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에 전혀 흥미를 못 느끼고 매우 지루해지게 되지 왜 더 재미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에는 온갖 게임, 장난감 소개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 그치? TV보다 훨씬 재미있는 컨텐츠나 유혹의 컨텐츠가 많지 그리고 스마트폰을 오래 보고 그러면 집중력이 매우 안 좋아져 여기 보이지? 그리고 또 당연히 열심히 눈으로 읽고 생각해야 되는 책을 멀리하게 되고 또 스마트폰에 집착하게 되고 없으면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지 물론 목디스크나 시력저하 이런 건 당연히 동반되는 거고 나중에 심각해지면 온전히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무엇을 하더라도 책을 읽거나 중요한 걸 할 때도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려워져 그리고 늘 화면만 보고 또 움직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좀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을 제외한 모든 것들에는 흥미를 잃을 수도 있지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 중독도 치료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해 이거는 암에 걸리는 것과 정말 흡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나 분별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소유하는 게 현명하다 라는 얘기를 엄마는 꼭 해주고 싶고 어른들도 스마트폰이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걸 보편화라고 하거든 보편화되자 책 읽는 시간 독서령과 생각하는 시간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아이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꿈꾸고 소망하는 시간 또 인간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선한 것은 무엇인가 또 사랑 가족의 또 나를 둘러싼 사회를 비판하고 분석하는 능력 또 친구관계 인간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이런 소중한 많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깨닫고 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럴 시간들이 다 사라지는 거지 왜 더 유혹이 많은 재미있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 아이는 당연히 자라나면서 필요한 어 끈기와 투지 또 정서적 안정 또 깊은 사고를 하는 능력 따뜻한 공감 능력 이나 또 기발한 상상력 놀라운 창의력 또 통찰력이나 꿈과 비전 미래를 보는 눈 이런 것들을 어른이 될 때 어 서서히 자라나면서 꼭 빼앗기고 말아 음 하지만 스마트폰을 좀 멀리하고 또 미디어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접한 아이는 어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겠지 그래서 엄마는 너가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또 어 깊은 생각을 하고 또 따뜻한 공감 능력 기발한 상상력 놀라운 창의력 정서적 안정 이런 통찰력 꿈과 비전을 어 충분하게 생각하고 또 누리는 시간들 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스마트폰을 멀리했으면 하는 거야 음 이 나라의 미래는 사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건강한 교육 어 미디어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잘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 해로운 걸 멀리하고 절제하는 능력이 어 엄마는 건강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 건강한 교육에 어 미래가 열린다 라고 쓴 거지 그러니까 암처럼 조용히 자라는 스마트폰 중독이나 게임 중독 그 무서운 습관에 대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음 스마트폰이라는 무서운 암이 아이의 몸과 정신을 존먹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한번 그려봤어 시각적으로 보니까 더 강하게 와닿지 여기 머리에서 시작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이 어 안 좋은 습관이 점점점 머리 전체를 지배하고 그리고 가슴 마음을 다 지배하고 또 손 또 다른 신체 부분까지 계속 어 전염되고 병들게 하는 어 나쁜 습관을 만든다 라고 생각해 분별력과 절제력이 미성숙한 아직 잘 길러지지 않은 아이에게 스마트폰은 전신에 번질 수 있는 무서운 암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이 아이의 미래는 어 활짝 열리기가 어려운 거지 이걸 치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드니까 그래서 엄마는 너가 어 스무 살이 될 때까지는 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어 부모의 휴대폰을 빌리거나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어 절제하면서 미디어를 좀 접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책을 읽다 모르는 것들이 나와도 어 사전이나 책을 통해서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을 겪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배운 것들은 보다 기억에 오래 남고 마음에도 오래 새겨지거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멀리하면 좋겠다 이게 엄마의 생각이야 고맙습니다